지도를 보시면 현재 두 가지 곳이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어딜가요? 대봉교역, 근무, 어울림, 에듀리버와 일스테이트 대명 센트럴입니다. 두 곳 가운데 어디를 청략해야 할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봉교역, 근무, 어울림, 에듀리버는 1순위 청략일이 3월 4일이고 당첨 발표일은 3월 12일입니다. 입주 연월은 2023년 8월이고요. 남구 2천동 270세대, 근무 산업에서 짓습니다.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은 3월 8일부터 3월 11일까지 1순위 청략일은 3월 10일이고 당첨 발표일은 3월 17일입니다. 대구 남구 대명로의 861세대 현대건설을 짓고요. 입주 연월은 2024년 11월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두 개 다르기 때문에 두 군데 다 청략을 넣으시는 게 가능해요. 남구 2천동과 남구 대명 5동 어디가 더 좋은가 비교해보도록 하죠. 입시적으로 생각해봅시다. 금호 어울림의 경우에는 신천을 끼고 있고 대봉교역 3호선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초품하고요. 옆에 중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대봉교역 태황 아너스가 있죠. 3호선 건너면은 경대병원 나오는 대봉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을 건너면 수성구가 된다. 그래서 이런 입지적인 부분에서 실거주하기에는 대봉교역 금호 어울림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많이 듭니다. 반면 대명 센트럴 대명 센트럴 남구의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랜드마크죠. 49층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캠프 워커 이전으로 인해서 여기가 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대구 도서관도 예정되어 있고 지하철 4호선도 예정되어 있다. 앞산 뷰도 나온다라는 점에서 여기 2천동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겠죠. 심지어 캠프 헨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직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캠프 워커는 이전이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참고해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힐스티 대명 센트럴은 현충로역과 영대병원 1호선 역사권입니다. 나중에 추후에 영대병원역으로 대구 4호선이 지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4호선 더블 역사권이 됩니다. 알짜 위치가 되는 거죠. 반면 생각해볼 것은 또 있습니다. 대봉교역 금호 어울림의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청약 범위가 전용 7.3과 7.4에요. 7.3과 7.4면 전용 22평 20평대 지원할 수가 있겠죠. 금액은 분양가를 보면 한 5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용 22평에 5억원 정도를 지불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반면 힐스티 대명 센트럴은 주력이 당연히 8.4고요. 8.4의 경우에는 6억원 정도 그리고 반사 이익을 누릴만한 대형평수 112와 150의 경우에는 각각 8억원과 9억 5천만원이죠.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대형평수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지난 분석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각각의 메리트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남구 전체의 사이즈에서 봤을 때는 힐스테 대명 센트럴이 대형평수가 가지는 반사 이익과 대표적인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 둘 중에 한 곳을 골라야 한다면 힐스테 대명 센트럴로 가는 게 당연히 좋겠죠. 금액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기 좋도록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힐스테 대명 센트럴의 경우에는 전용문적 8.4 대본교역 금오올림의 경우에는 전용문적 7.4가 주력이 되겠습니다. 총기의 경우에는 힐스테 대명의 경우에는 6억 450만원 대본교역 금오올림의 경우에는 5억 310만원이고요. 계약금,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은 각각 10%로 청약 당첨시 필요금액은 힐스테 대명은 6,045만원 대본교역 금오올림은 5,031만원이 되겠습니다. 중도금은 둘 다 50% 후이자 대출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잔학 10%는 공급금액의 10%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도금까지 납부할 때 필요한 금액은 힐스테 대명은 1억 2천 대본교역 금오올림은 9,800이 되겠습니다. 내가 전용면적 7.4를 선택할 거냐 전용면적 8.4를 선택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당첨시 천만원 정도 금액의 차이가 나고요. 향후 성장성이 어디가 더 유망할지 어디가 더 일의 가능성이 높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력으로 청략해볼 수 있는 7.3과 8.4에 대해서 각각 평면도를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7.3의 경우에는 타워형이죠. 7.3의 경우에는 타워형이고요. 7.4의 경우에는 3베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겉이 넓어보이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침실 1과 침실 2는 조망이 나오지만 7.3은 북향방에 있다. 그래서 3베이 판상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타워형인 7.3을 선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안내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반면 힌스테이트 대명센트럴의 경우에는 8.4는 전부 다 8.4 A와 B는 4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 8.4 C는 타워형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따 것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죠. 8.4 A의 경우에는 독특하게도 현관 옆에 창고가 있어서 순환 공간도 활용하기 굉장히 괜찮았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상으로도 손 댈 것이 크게 없는 예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두 군데 다 금액적으로 계약금 충족이 되고 어디든 당첨되면 살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 크게 따질 게 없습니다. 두 군데 역세권이고 두 군데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당첨료 발표일이 다른 날이니까 두 군데 다 청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둘 중에 한 군데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저라면 힌스테이트 대명센트럴을 조금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브랜드 파워도 있을 거고 7374를 선택해야 되는 금호 어울림에 비해서 힌스테이트는 그래도 8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합리적으로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고민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분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기만 해도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편토였습니다.